안녕하세요 유키 tv 의 유키 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여기는 평택이구요 일을 마치고 으 당근 거래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물건을 구매하고 일단 사무실으로 향합니다 3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약간 문구 서랍장 같은걸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원래는 그 아크릴로 이렇게 그 담을 수 있는 으 음 케이스 같은 거를 만들려고 했어요 제작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오 여기 신호등이 세로네 원래 가루가 있잖아요 가루가 있으면서 세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세로만 있네요 신기하게 아무튼 그래 가지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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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이거 만들려면 도면도 만들어야 되고 자 갑시다 도면도 만들어야 되고 본드 칠 돼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재료비가 재료비도 맘에 참게 들어가거든요 재료비가 15,000원 2만원 들어갈 거 같아요 그리고 제 시간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그냥 조그만한 서랍장 같은거 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원래 다이소 같은데 가서 살려고 했는데 했으나 또 또 새거 사는 것보다 어차피 뭐 새거 중고가 중요한가요 그래서 중고로 알아보다가 이제 찾게 된거죠 찾게 되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10칸이에요 3칸 3칸 2칸 2칸 10칸 다시 시작 바랍장이 아이고 어 뭐야 안 빠져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이정도면 충분히 충분하죠 풀리마켓 할 때 알 게임 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안들어갔어 이게 작은거고 이거에 1.5배 되는 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중이에요 색깔별로 딱 넣고 남은 칸은 뭐 설명서를 넣어도 되고 와 설명서를 넣어도 와 너무 잘 안성맞춤 입니다 자 저는 12시 12시인데 사무실 도착시간이 12시인데 12시에 도착해서 아 오늘은 와이프일 출근을 1시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50분이 시간이 있는건데 그중에 밥먹느라고 30분 쓸 것 같고 그럼 20분 남는데 구민되네요 자 여기는 편태 이제 푼부로입니다 중고거래를 와 처음 가본 동네에요 근데 제가 두번째 근무지에서 진짜 한 500m도 안되더라구요 지금 11시 35분이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이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버스전용도로를 탈까 생각중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유부리는거는 뒤에 차가 오지 않기 때문이죠 1차선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차가 오지 않기 때문에 역시 덥습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구요 오 저기 어? 저거 EV9인가 저쪽에 지금 초록불이 들어왔구요 아마 저 차량들은 움직일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초록불 저기 브레이크등이 다 꺼졌잖아요 저 차들이 출발하면 금방 40km 50km 뒤로까지 밟거든요 그러면 저도 50km 밟아도 뒤에 티볼리가 티볼리가 빨리 왔네요 자 여기는 50km 신호가속 단속 카메라 트라이가 있습니다 이정도면 되죠 자 여기는 지금 3차선이 버스전환 차선인데 저기로 가고 싶은데 저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버스전환으로 탄다고 해놓고 지금 엄청 막히는 지금 제 옆에 차가 있어가지고 저기 써있죠 가변 가로변차로 버스전용 시점 7시부터 10시 17시부터 20시 사무실에 11시 55분에 도착하면 이거 당근 거래한 거를 내려놓고 그리고 아 제가 판매하는 물건 중에 책이 있는데 책을 포장해야 되네요 책 포장하고 이야 바쁘네 그릴 선 이랑 그런 거를 도착해 그리고 옥상에서 캠핑 캠핑을 캠핑을 했죠 하고 하루대를 그냥 두고 왔거든요 하루대를 한번 봐야겠네 하루대를 한번 보고 해볼게요 그렇게 해 할 것 같습니다 고프로 눈높이가 제 눈보다 한 5cm 정도 높거든요 앞이고 앞으로 높고 그러니까 사이드미러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제가 했지만 저한테는 좀 높은 상황이에요 높지만 그 정도 불편함은 여러분 영상을 위해서라면 인내할 수 있죠 감내 감내 인내해 연비 얘기를 해야 되는데 30리터 를 넣고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어디봐요 주행 가는 거리가 150km 가 됐을 때 초기화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150킬로 가 되려면 120킬로 정도 남았어요 125킬로 그럼 얘가 진짜 말 그대로 125킬로 더 간다 그러면 670킬로미터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170킬로미터 네 이제 아반떼 계기판이 측정한 연비는 24점이 넘어요 30리터를 넣으면 원래는 720킬로미터를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24킬로니까 24 곱하기 3 하면 70인데 10이 더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측정을 하니 거리로 제가 직접 거리로 측정을 하니 670킬로미터 한 50킬로미터를 더 못 가는 거예요 이 계기판 기준보다 그렇게 되면 연비가 22.3 정도 나옵니다 10%가 더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쵸 이게 괜히 알게 돼서 또 별로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연비가 22킬로 되는 걸로 나오고 보입니다 그 아만떼 연비는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22킬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더워요 외본도 31도 31도 그렇습니다 제가 산 서랍장이 생각보다 커요 하지만 어찌 제 입맛에 딱 맞겠습니까 칸이 얽개고 그냥 수납하고 뭐 이러다 보면 다 알을 막 그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한 열멍치 이렇게 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로 하면 이거 하나 들면 딱 끝나니까 세트로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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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60킬로미터 신호 과속 단수 카메라 저는 웬만하면 한 5,60킬로미터 신호 과속 단숨을 밟게 되면 두 손으로 운전을 합니다 한 손으로 하려고 하면 좀 전에 이제 트럭을 몰았는데 트럭을 몰 때는 기어를 막 이용해야 되니까 6단까지 있는데 6단이 제 기준으로 한 60정도는 돼야 6단이 들어가거든요 이 소렌토가 여기로 들어오고 싶을 것 같은데 타이밍을 타이밍을 놓친 걸로 아마 전 라이트를 여기서 켜고 끄고 소렌토가 욕심이 없나? 지금 한참 뒤쳐졌거든요 트럭이로 그런데 추월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는 60킬로미터 오늘 제가 급감속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다행이 다행스러운 거는 아직 티맵 점수가 100점이라니까 그게 좀 위안이지만 아침에 급감속을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63킬로 4킬로 이 정도 가면 내비게이션 상으로 60킬로 정도거든요 이 정도는 통각 통각 여기서 저는 3차선 저희 아파트 있는 데까지는 3차선이 계속 쭉 직진이거든요 저 차가 나오려고 스물스물 하는데 안되죠 안되죠 나오면 안돼요 제가 갑자기 멈춰야 되잖아요 여기는 상황을 보면 브레이크를 별로 안 밟잖아요 그러면 신호등이 초록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카니발이랑 트럭에 추가됐죠 저는 여기서 2차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언비는 23.4킬로미터네요 저주하네요 저주하네요 저주 신호등이 노란불입니다 빨간 블루 됐어요 서서히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값이 1759원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내려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오늘은 월요일 월요일이고 내일은 근무를 쉽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광명에 저희 아빠가 병원에 계신데 퇴원하는 퇴원소속을 밟고 제가 모시러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만약에 내일 퇴원을 하면 그게 제일 나이스 하긴 해요 제가 쉬는 날이니까 제가 모시면 편하죠 광명에 형 둘이 있는데 형 둘 다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물론 일을 하지만 원래 내일 저희 아버지가 정기검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입원을 하셔가지고 그 정기검진 때 하는 내용을 다 병원에서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애들이랑 버스 타고 다니면서 빨간 차 두 대 무슨 차 이렇게 때리고 찾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상등을 켜고 제가 비상등만 켜고 들어왔으면 좀 덜 양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좌회전 깜빡이로 바꿨으니까 제가 버스 운전기사분들한테 좀 못마땅 할 때가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비상 깜빡이를 켜고 마음대로 운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버스에 좌측에 있다 보니까 좌측에 깜빡이가 막 깜빡여요 그러면 좌측으로 울려나 보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서 보면 비상 깜빡인거죠 은근히 은근히 버스 기사 버스 운전 하시는 기사분들 중에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비상 깜빡이 켜고 좌로 우로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최소한 그런 분은 아니네요 아까 비상등에서 비상등을 끄고 좌회전 하셨으니까 그런 경우가 저는 좀 못마땅하고 양보해 주기 싫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상등 켜고 맘대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미워요 싫습니다 오 이 차가 생각보다 되게 안 달릴지 알았는데 좀 달리시네요 그 앞에 또 대형 트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또 좌회전 할 거란 말이죠 계속 앞에 두고 이 남은 3.7km를 최소 3km는 같이 가야 되네요 제가 추어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차는 좌회전 깜빡이를 켰어요 저랑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제 앞차 이 차는 아직 안 켰거든요 안 켰지만 역시 역시나 저랑 같이 좌회전입니다 여기가 고속방지턱이 있지만 50km까지도 지나가도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는 방지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어를 좀 종종 하는 편입니다 근데 마주 오는 차들이 있죠 이럴 때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욕심이 있더라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추어를 못할 수도 있겠어요 이 부드러운 방지턱에서 추어를 해야 되는데 부드러운 방지턱에서 마주 오는 차들을 만나는 바람에 타이밍을 못 놓쳤습니다 또 방지턱이 있는데 얘도 좀 부드럽긴 한데 부드럽다 해도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 띠띠 소리가 진짜 오랜만에 들리네요 한 끼 굶었을 뿐인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 녹음 되느니 목소리가 좀 나른하지 않나요? 왜 쳐지나 몰라요 배고파서 쳐지는 거 같아요 사무실에 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어 저기 무슨 공사를 하네요 제 차선이 막힌 거 같아요 대기 중입니다 저 차들이 이제 앞으로 가면 다행히 저 차들은 계속 기다렸지만 저는 이제 기다리잖아요 뭔가 덜 기다리는 게 좀 뭔가 이긴 거 같은 모닝이 앞서 갑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공사를 자주 하네요 작업을 오우 한 대가 알아서 없어졌습니다 자 얘는 왜 비상등을 켜는 걸까요 이 비상등의 의미는 마주오는 차가 계속 있거든요 추워를 하려다가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골로 지금도 안 되고요 이 차가 왜 갑자기 비상등을 켜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700m만 참으면 됩니다 이 차가 제 목소리도 나른하지만 몸도 나른해집니다 졸려요 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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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요 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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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좌회전. 이 차는 우회전. 안녕 잘가요. 카니발이 마주옵니다. 그만까 싶다. 자 이 트럭이 먼저 지나가게끔 하기로 했지만 저도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기 위해 캐스퍼 군입니다. 뒤에 트럭이 오고 있군요.